안녕하세요 교통과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양재호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표지가 책의 표지가 되겠고요.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첫 문제가 있습니다. 첫 문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대로 문제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부를 하실 때 따로 돈 들으실 필요가 없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영상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모의고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서 상 중 하 나눠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서 빠르고 쉽게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모의고사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책의 큰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책은 도로교통공단 첫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신 문제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됩니다. 심지어 똑같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추가해서 보다 상세한 해설을 달아두었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은 문제와 해설 그리고 정답이 제공이 되는데 그 해설이 법 출처만 이렇게 적어놓는 등 해설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그런 해설도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실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또 일일이 법 찾자니 시간 아깝고 귀찮죠. 그런 문제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게 되면 괜히 여기서 문제 나와서 또 나 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직접 책을 쓰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궁금증 하나 없이 이 책이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립니다. 명확한 법 출처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출처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요약을 해서 딱 문제를 풀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 해설에도 빨간색 표시를 해서 해설을 전부 읽지 않아도 포인트만 드는 해설들을 읽음으로써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설을 달아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과학 박사의 지식을 활용해서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놨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바로 문제가 통째로 외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아주 좋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인 제가 직접 해설하는 무료 동영상 강의를 1번부터 1000번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책 중에서 첫 문제의 해설을 그것도 무료로 동영상 강의 제공을 하고 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수록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강의, 재생 목록, 링크로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물론 이 영상의 설명 그래도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모의고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각각 40문제고 총 120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총 3회분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3회분이 난이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난이도별 모의고사를 제공을 합니다. 이 좋은 점이 뭐냐면 문제를 다 공부를 하고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추려서 쉬운 문제 따로, 중간 난이도 따로, 아주 어려운 난이도 따로 해가지고 실전처럼 문제 비율도 똑같이 해서 서술형이면 서술형, 일러스트형, 사진형, 동영상형까지 비율 똑같이 나눠가지고 난이도별로 다 조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개의 모의고사를 다 합격을 하신다. 그러면 내 수준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모의고사는 문제집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쫙 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답이 붙어 있어서 그 답으로 바로 채점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틀린 문제들 있죠? 틀린 문제들은 앞에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 출처를 답안지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모의고사 1번을 틀렸다. 답안지에 보면 모의고사 1번은 본문의 370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복습도 가능하시고 오답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현재 출간되는 모든 운전면허 교재들 중에 이런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교재 이 책이 유일합니다. 모의고사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의고사를 난이도별로 제공해서 내 수준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 역시 유일하겠죠? 이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중요한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책 이 책밖에 없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 정확한 도로교통 법규와 안전운전 요령을 지식으로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쉽고 빠른 합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토록 가지고 가실 안전운전 지식을 쌓는데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험에 쉽고 빠르게 합격하는 첫 번째 목적과 여러분이 평생토록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재 이 책 양재호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